제니버 서밋 포 휴먼 라이트 앤 디모컬러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북한의 함경남도 여덕 수용소에서 10년간 수용 생활을 하고 나온 직후에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저희 여동생인데요 2011년도에 남쪽에 가 있는 오빠 저와 연락했다는 죄로 다시 지금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UN에서 불법 강금에 의한 판결을 내려서 북한 정권의 공식 지금 항의한 상태입니다 저희 할머니나 우리 아버지는 수용소 나온 직후에 수용소 후유증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수감됐었던 함경남도 여덕 수용소의 전체 풍경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표시는 수용소 내에 불악 표시가 되겠고요 마을 표시가 되겠고요 제가 있을 당시에는 1번부터 10번, 11번까지 오른쪽 지역이 혁명화 구역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혁명화 구역은 정치범들을 완전히 죽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동력 씨가 수감됐던 곳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용소였고 제가 수감됐었던 여덕 수용소의 오른쪽 부분은 완전히 죽이지 않는 일정 기간 동안 수용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가능한 그 구역에 제가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오른쪽 지역에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단위로 수감돼서 죽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강력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덕 수용소에 수감돼서 9살부터 19살까지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제 손으로 파묻은 정치범의 숫자가 한 309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서 이런 교수용, 총살형, 또 수용소 내부에 위치한 정치범 감옥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문 행위들 그리고 강제노욕과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북한의 수용소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히틀러의 나치 수용소나 스탈린의 시베리아 수용소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체험해본 바에 따르면 북한의 수용소는 나치 수용소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정권도 나치 정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구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에도 반대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히틀러 정권은 반대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수용소가 필요했고 북한 정권 역시 그 많은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처형하기 위한 대규모의 강제 수용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북한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동력 씨가 수감생활을 했던 개천 수용소를 포함해서 북창관리소, 또 제가 수용했었던 15호 정치범 수용소 이 지역은 북한이 최근에 핵실험했던 풍계리에 위치한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한 장소가 이 지역쯤 되니까 저희가 파악해본 데 따르면 핵실험의 지하갱도 작업에 여기 화성수용소, 청진, 해룡수용소 이 정치범들을 동원해서 핵실험갱도를 팠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지하핵실험 공사를 했는데 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수만 명의 정치범들을 동원해서 핵실험을 하고 지하구를 파고 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다는 그런 내부 증언들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지금 6곳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20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북한의 주요 수용소와 일반 교화소, 일반 감옥, 대형 감옥의 표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대형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외에 북한은 각 도별로 집결소가 있습니다 집결소라는 것은 도 단위의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 단위로 도 밑에 군 단위로 로동 단련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일단 표시하게 되면 북한 전 지역의 하나의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완벽한 감옥 시스템화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입니다 북한 정권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봉건적인 3대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그 어떤 공산국가에도 세습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습의 이유가 북쪽에는 중국에 막혀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과 경계선을 하면서 지리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가 됐고 또 북한 내부에서 권력 투쟁을 벌인 결과 김수희 정권이 반대 파도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포갑 정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김일성 가문은 거의 신적인 상태로 묘사를 하면서 우상순배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 저런 동상 저런 동상이 북한 내부에 3만 8천 개가 서 있습니다 그 어떤 독재국가에도 저렇게 수만 개 동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 동상 외에도 수십만 개의 김씨 일가에 관련된 사정물들이 북한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세워진 지 한 거의 60년이 지나고 있고 1대 김일성이 사망했고 2대 김정일이 또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3대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 지금 권력을 잡았죠 그런데 과거 김정일 정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정권은 김정일 개인이 완벽한 독재 권력을 유지했고 이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는데 김정일 사망과 더불어 집권한 김정은은 과거에 자기 아버지와 같이 어떤 권력 순계 과정이 짧았고 많은 정적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태의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 권력은 고투로 보기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주변에 고모부 장성택이 있고 최령이라고 하는 인민군 청정치국장이라는 고위 간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개인 권력에서 고모부나 고모 또 인민군 몇 명의 고위 간부들이 권력을 분산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은 과거에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가 북한을 침공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외부의 여인보다는 내부의 여인도 크다 그러니까 60년간의 장기 독재를 이어오면서 이제 북한 내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믿지 않고 있고 내부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 체제를 지키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재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했던 주요 동굴 모습인데요 이 동굴 지하 갱도는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범들 동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60년간 장기 독재를 하게 된 이유는 내부적인 여인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의 책임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이런 강제 수용소 히틀러의 아웃시비츠와 유사한 그런 잔인 무도한 강제 수용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정권에 의한 거의 60년간의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300만이 아사하면서 체제 위기로 몰린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서독정부가 동독에 대해서 일관된 인권과 자유를 위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동독 국민들이 서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경우에는 90년대 후반에 300만이 아사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한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엄청난 식량과 현금이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 현금과 식량이 북한 인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과 군대를 유지하는 데 탕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년 전에 망했어야 될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의 잘못된 지연으로 연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지연이 끊겼으면 제가 보건대는 북한 정권이 현재까지 유지할 수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말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때 무슨 금융 제재나 또 무슨 이런 경제적인 제재 압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수단들을 국제사회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현재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 운동이 가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반항하는 순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것 이게 아마 북한 민주화의 시초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돈벌이를 위해서 수십만의 근로인력을 지금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중동, 아프리카 수십만의 지금 북한 근로자가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안 주고 있습니다 월급을 안 주고 버는 돈의 90%를 국가가 뜯어 가지면서 그 돈 가지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 인금 착취를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 노동기구와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 인권 개선이 이뤄지면 해외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북한 내부에 많은 정보가 북한에 유입돼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북한 정권의 변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왔던 이런 압박의 수단 외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탈북자라든지 해외 근로자 인권이라든지 또 북한 내부의 정보의 확산을 국제사회가 도와준다면 저는 북한 체제 종말이 앞당겨지고 북한 내부의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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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